엄청 울고 살아놔. 아, 눈물이 많구나. 귀신 보고, 귀신 보는 영상 있잖아. 그때 뭐라고 했지, 너? 귀신이 없는 영혼이네요. 맞아, 맞아.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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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에이, 그러지 마요. 그 땅에 귀신이 없다고 했잖아. 잠 온다, 이런 거네. 대부분 귀신 없다고 했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 대부분 귀신이 없다고 했잖아. 아, 저 일이야. 아니, 근데 네 귀신 안 무서워해? 어, 나는 귀신... 좀 몇 번 봤어. 뭐? 아니, 얼마 전에 가위 눌렸는데, 기신을 5명 봤어. 그래서 딱 이렇게 눈 떴는데, 진짜 앞에 5명 있었어. 딱 이렇게 써 있었어. 그래서 와, 대박이다 하고, 봐야지 하고 그냥 계속 눈 뜨고 봤어. 매니저랑 스타일리스트 아니야? 아니요. 닝니아 이런 거. 어, 왜 하시는 거 아니야. 순서에서 그분이 나한테 야, 야! 야, 뭐해? 약간 이런 식으로. 그 귀신이 닝니아한테 한국말로 얘기했어, 중국말로 얘기했어? 한국어로 했는데 심지어 반말이야. 그래서 아, 진짜 매념이야. 아, 근데 무척. 나 안 무서워, 그러네. 이만큼 다 무서워? 근데 무섭지 않아. 왜냐면 내가 잘못한 거 없으니까. 그 귀신 나한테 뭐 하겠지, 뭐 하겠어. 그러면 윈터는 잘못 죄가 맞아서 끼지는 않는 거, 이 일이에요. 나 가위를 한 번도 안 돌려봤어. 그래서 그 공감을 못해. 가리는 한 푹 자는구나. 나는 머리 댕고는 잘 자. 잘 자는 게 중요한데. 푹 자는 사람은 없어. 숙명 취하는 사람은 그게 없어. 잠을 잘 자네. 저번에 나 뉴욕타임즈그 보다가 기사를 봤는데 윈터가 본인이 남자로 태어나면 모든 녀석이 마음을 사로잡을 자신이 있다고 봐. 아, 근데 저 남자로 태어나면 여자 다 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자신감. 아, 근데 솔직히 난 여자니까 여자의 마음을 알잖아. 그러니까 내가 뭔가 남자가 되면 솔직히 좀 다 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근데 이제 어떻게 또 생년이 먹었냐가 중요해. 그게 엄청 중요해. 여자. 중요해. 아니, 윈터는 가능할 수 있는데 아무나 다 되는 건 아니고 안 되는 사람 죽어도 안 돼. 카리나랑. 100번 다시 태어나도 안 될 사람들은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그러게. 어떤 남자와 여자의 어떤 차이를 알겠다는 거야? 내 말이야, 그게 궁금한 거야.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아이머네피라는 수록곡이 있는데 그걸 이제 뮤직비디오를 찍었어. 근데 거기서 내가 이제 했던 헤어, 메이크업이 약간 좀 중성적인 느낌인 거야. 근데 그런 헤어, 메이크업을 했었는데 모니터에 나오는 거 보고 나 좀 잘생긴 것 같아, 약간. 좀 그래가지고 내가 남자면 솔직히 잘 꼬실 것 같아. 그래, 그거야. 그래도 네모라니까. 네모라니까. 그런 걸 알아서 연기화성이 그런 거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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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김아랑댕동이야. 히토리는 리얼로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 나는 여자 만날 때 여자 얼굴 안 봐. 왜요, 형? 내가 예쁘니까. 옛날에 그랬어. 얘도 다 거짓말이야. 개뻥이야. 다 거짓말이야. 개뻥이야. 그럼. 왜 참 개뻥이야. 나 진짜 여자 얼굴 안 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어떻게 여자 얼굴 안 봐. 개뻥만두세요, 형. 개뻥을 치고 그냥. 경훈이도, 경훈이도 그렇게 그걸 보면 자신감 생기지. 경훈이도 무조건이지 뭐. 그냥 그런 생각이지. 경훈이 너 생각해봐. 네가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지금까지 만났어, 못 만났어? 다 만났지? 응. 이거 봐봐. 야, 형들아. 그건 있어. 내가 갑자기 제 마음에 들어, 제일 꼬셔야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치, 그치. 누가 이렇게 성격을 시켜서. 그치,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되는 거지. 제 마음에 들어, 제일 꼬셔야겠다. 그렇게는 안 해. 그치. 너 이 사람이 사귀고 싶다 했는데. 그 분도 막 한 분이나 사귀지 있어? 난 내가 사귀고 싶은 사람하고 한 번도 못 사귀어 봤어. 그럼 그게 안 된다니까. 내가 근데 눈이 높아서 그래. 난 예쁜 여자를 좋아해. 와. 난 예쁜 여자를 좋아해. 네. 너무 호동이 형 이거 좋은데. 존중, 존중. 형철이 저기 하신 말씀은. 나는 내가 못생겨서 난 예쁜 여자랑 사귀어. 나 잘생겼어. 못생겼다 하지 마. 그래. 존중해. 이래 둘 다 못생겼잖아. 그러니까 뭐 난 오케이. 뭐 이게 뭐야? 선생님 난 직권이니까. 예쁘면 좋긴 하겠지만 성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그럼. 아유 처음에 그럼 외모를 보지 그런 부분. 어떻게 보지도 않고 눈을 가리고 마음을 보냐고. 너도 외모 본다고? 그럼 다 그러지. 마음 솔직하게 해? 나 보면 안 돼. 왜 외모 봐? 누구보다도 쟤 잘 볼 걸 루피서 해가지고. 상대방도 외모 볼 거 아니야. 아니 그건 내 마음이지. 그럼 셋은 솔직히 외모 봐 안 봐. 외모 보지요. 이상형. 닝 안 봐. 성격만 봐. 절대 안 봐. 그럼 영철이 성격 우리 중에 베스트 원이거든? 성격 좋잖아. 어 진짜?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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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면 안 돼. 어쩌면 안 돼. 어쩌면 안 돼. 그러니까 닝닝 얘기는 외모는 안 보는데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는 돼야. 그래서 본인의 눈높이가 있는 거지. 카리나는 외모 대 성격. 무조건 하나만 봐야 돼. 무조건 성격. 성격이지. 기본, 기본은 일단 기본이 된 다음에. 된 다음에 보는 거지. 이게 뭐 엉망인데 성격 보. 이건 아니지. 엉망이 어딨어, 엉망이. 엉망이 어딨어? 왜 많잖아. 야, 야 너 엉망이 어딨어? 형, 우리 엉망 진짜 아니야? 엉망이야. 너도 엉망이 들어가? 당연히 나도 포함이고. 여기서 솔직하게 경훈이하고 희철이하고 진짜 많이 봐주고 수근이 빼고. 너무 많아. 그러지 마, 지금. 상빈이, 상빈이. 상빈이. 형, 상빈이 혼자. 난 안 끼는 거 같아. 에이. 이 형도 악세사리 하나는 엉망이. 상빈이하고 진호까지 괜찮아. 아가니까 그래서 그러지. 요즘 배가 또 더 나왔어요, 옛날에. 요즘 배가 또 더 나왔어요, 옛날에. 아니, 인신 공격을 해요. 그러면 윈턴은 외모 성격 무조건 하나. 너랑 나 둘이야. 솔직히. 근데 외모는 보는 게 아니라 보이겠지. 근데 뭔가 외모에 이렇게 이리저리 치우칠 것 같진 않아. 그래서. 그래도 기본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렇지. 물론 그 정도의 기준은 다르겠지만. 엉망은 아니어야 돼. 솔직하게 물어보자, 인간적으로. 윈턴은 솔직한 사람이지? 나 솔직하지. 여기 엉망 있나? 나 솔직하지. 여기 엉망 있나? 아니, 너희 기준에 진짜. 야! 솔직히 엉망 있나? 저 정도? 저 정도의 액션이면 최소 3명 이상인데. 자, 윈턴아. 솔직하게 가자. 외모, 엉망 있다? 없다? 너희 메이크업 다 지우고. 솔직하게 외모. 자, 4명 이상이다. 1, 2, 3. 아니야, 4명 이상 아니야. 아니야. 그럼 3명. 야, 나 너무 좋게 봤다. 야, 나 너무 좋게 봤다. 야, 나 너무 좋게 봤다. 아니, 너희 아니지. 왜 그냥 좋게 봤다고. 왜 공격해, 너랑 한 적이 없는데. 없는데 왜 자극히심이다, 왜. 네, 나야. 엉망 있니? 있다, 없다? 네. 아, 오케이. 아, 오케이. 허리비. 4명 이상은 엉망이야. 엉망 말고 그냥 한 병이야. 정말 여기 똥이 하나 있다. 똥망. 똥망, 똥망. 대똥망. 한 병이라도 있다. 똥도 잘 사는 건 예뻐. 똥도 잘 사는 건 예뻐. 와, 미쳤다. 똥망. 엉망보다 더 밑에 똥망. 아니, 근데 솔직히 엉망 없지. 없지? 그럼. 착해서 그렇지. 착해서 그렇지. 엉망이야, 여기. 난 엉망이야. 절망, 절망. 절망. 절망은 이제 개인별로 좀 할 수 있다. 실망 있어, 실망. 실망 없어. 나 실망 없어? 나 실망 없어? 나 실망 없어? 좋겠어. 나 실망 inches impres정 DEA neck. 내 생각. jang. 감사합니다.